발전은 원 vs 스프레임.. 필수! 바로 자리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 후... 그 후... 여기... 저작진... 그리워. 그리고 그 후... 그리워. 진짜로 그래서 아 아 아 으 으 으 이 정도면 다가진다! 이 정도면이 불가능한거에요. 그 부분은 공격시키면, 그리고 이 정도면을 볼 수 있죠. 그 부분은 다가진 것이죠. 그 부분을 공격시키면, 그 부분은, 그 부분은 공격시키면,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, 그 부분은 이 정도면, いい これで攻撃を出します え? 遅いな 아, 뀌다, 야파리